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삐삐가 이제 막 사용되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도 삐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할 때쯤 하루 그 삐삐 음성 메시지로 그 친구의 청혼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 좋다. 앞으로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하고 메시지가 왔는데 딱 듣자마자 솔직하게 혼잣말로 남자 XX가 왜 이래 이거. 으 닭살. 이러면서 들었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면서 내심 싫지 않았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그렇게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관계는 점점 함께 있으면 재미있어서 좋다. 그런 표현보다 그냥 함께하면 편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적당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니까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편하든 불편하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친구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순간 그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기 때문에 소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귀한 것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 친구를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보다 거리가 가까워졌는데도 잘 못 만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냥 친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만난다고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정보 그런 감정이 적으니까 그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지금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가슴 떨리든지 아니면 참 편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저 함께하는 분 그렇게 여기든지 또는 한때는 그냥 그렇게 함께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소원해졌다든지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 욕심은 전부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영생이 되다 이 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자 존 오토보그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별, 구분합니다. 우열을 나누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보다 제자가 더 참된 사람이야 그런 쪽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경계를 지어서 그렇게 배타성을 갖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그다 그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용어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다. 예수님 자신마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언급할 때는 그저 초대교회의 그 다양성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양했었던 그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였다고 그렇게 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찐 아세요? 진짜를 요즘에 청년들이 또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제자도로만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종교의 한 종파 그 기독교 그 교도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 그것을 그런 공식으로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즉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가슴 떨리는 그런 관계라서 새롭고 행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편해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중에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말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건 능력입니다. 그죠? 그 능력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고 있을 때 생기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가능한 행복 그것만이 영원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꽤나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입니다. 요즘 수요 직장인 예배가 새해에 여러가지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오히려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함으로써 세워가고 있습니다. 매월 주제를 세워놨습니다. 지난 1월의 주제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주제로 저도 한 주 설교를 해야 했기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수도원에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파주에 혹시 지혜의 숲이란 곳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정말 지혜가 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모든 교육자들이 한 권의 책들을 다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른 책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사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선물을 이제 받았는데 저는 이예인 수녀님의 당신의 시를 설명해 준 요즘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골랐습니다. 거기 희망의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우리 수요식장인 예배의 그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기둥 삼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희망에 대한 막연함 그 막막함 희망을 노래하는 것부터가 현실감 없는 그런 절망으로 느껴진다는 그런 세상의 탄식 그것을 본인도 이해한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것을 절감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노래해야 한다고 그 희망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다시금 그렇게 희망을 노래한 그 시 그 시를 소개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희망 그 어떤 것 일상에서의 어떤 그 something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희망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또 한 번의 막연함 막막함 그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로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상에서 느끼는 희망을 결코 막막하다고 막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분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인마 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전혀 살 힘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조건의 현실 속에서도 그 환경과 조건을 뒤집어버릴 그런 동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희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 복음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뒤집어버리는 능력 그것에 복음은 실제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수여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바로 그때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은 한 번 따내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금메달이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스승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에게 드러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그리스도인 즉 제자가 아니다 제자다 라고 하는 그 경계는 유계집합이 아니라 중심집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경계선이 딱 있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고 이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심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호주에서 가축을 기르는 전통방식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울타리를 두른다는 겁니다. 가축을 기를 때 울타리를 두르는 것. 그런데 그것과 다른 반대 다른 방법은 뭐냐 중앙에 우물을 파는 것이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두르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것들은 역시 너희는 함량미달이야 나는 너와 달라 그렇게 배타성을 두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수 쟁의라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중심에 꼭 붙어있어서 이웃 오히려 형제자매들을 그 중심의 우물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중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해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즉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제 입니다. 도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시스템은 참 익숙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콰이어가 또 함께 하셔서 익숙한 시스템 음악도가 훈련받는 것 도제식입니다. 바로 도제식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에 수학할 때에도 역시 성악도 선생님께 사사받는 그 사람들은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생들의 그룹은 꼭 하나의 가족과 같습니다. 교수님의 대수사를 함께 챙깁니다. 함께 MT도 가고요. 저희는 또 유별나게 대단했어요. 함께 모여서 음악회도 열고요. 선생님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자기의 프라이드도 잡혀집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자기의 실력보다 선생님의 어떤 능력 선생님의 명성이 마치 자기 능력처럼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저도 당대 한국의 쓰리테너라고 불리는 그 선생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괜히 어깨를 으쓱하게 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서 하는 일 혹 허들레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영광이고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가끔 교수 갑질로 우리 음대 교수님들이 고소당하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무한 존경과 그 사랑 그런 것이 없다면 불거져 나올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부절이나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식선에 있을 만한 일이지만 때로 어떤 일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그것이 없는데 그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 계속 전수되어서 강요가 된다면 그거는 충분히 갑질로 받아들여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하기 싫었던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사그룹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요. 선생님 연구실 키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스탠바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또 선생님이 연주도 많이 하셨거든요. 매니저 역할도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보내주고요. 그뿐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실 청소도 합니다. 선생님 연구실 바닥이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인데 손걸레질을 해야 닦은 티가 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쭈구려 앉아서 매일 혼자 앉아서 닦고 때로는 운전기사도 하고요. 연주에 가시면 먼저 가서 같이 소리도 테스트 하고요. 끝나고 뒷풀이 하시면 대리운전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선생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지만 제자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영광입니까. 그저 감사하니까. 대가를 내 옆에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는 배웁니다. 사람이신 선생님인데 왜 좋지 않은 모습이 없겠어요?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배움이 됩니다. 반면 고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더 사랑하고 배워가는 것 노래뿐 아니라 인생에 그 인생이 묻어나는 음악을 배우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도제는 그렇게 어떤 기술을 익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 바로 그저 함께하면서 호흡함으로 스승의 것을 그대로 익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를 따르는 길이 때로는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영광이지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는 마음 언제부턴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내 영광 내 영광 일세 이 찬양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그때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로 힘겹게 느껴서 털썩 주저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 그때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열방의 소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인류를 살리신 유일한 길 진리요 생명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스승이기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내가 누릴 영광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배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저 배울 것뿐입니다. 그분에게 딱 붙어서 사랑의 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분복 하면 됩니다. 오늘 청년들이 와서 제가 신조어가 많이 나오나 봐요. 분복 붙여서 복사해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세우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하신 것 같아요. 그저 보고 따라 하거든요. 본대로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돌쟁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돌된 아이가 있습니다. 돌도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고 따라 하는지 엄마 보고 걸레질을 해요. 엄마 본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거 보고 걸레질을 합니다. 아빠가 하는 거 보고 핸드폰 옆에다 붙이고 전화를 합니다. 야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인간의 정말로 오묘한 그 신기함을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뭘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 친구가 나보고 그대로 하는구나. 인간의 도제는 이렇게 스승에게도 배울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도제는 그저 우리에게 영광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만우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의 다른 말. 은혜의 다른 말은 도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행 그의 행적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것 고민만 하거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적용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도제를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도제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복음이다. 은혜로 또 믿음으로서 다가올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삶을 돌릴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태초 이래 인간이 받은 가장 위대한 초대다. 그러면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말을 한 번 더 붙입니다. 은혜와 제자도는 서로 뗄 수 없다. 제자도는 단순히 은혜에서 비롯한 삶이고 따라서 은혜가 곧 제자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 하겠습니다. 도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었을 때 즉 부르심에 순중할 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콜링에 순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신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느낄수록 있도록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내려놓고 해서 크리스도를 투영시킬 수만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늪에 빠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살라면 번 어게인 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죄송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대가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에게는 대가를 허락하십니다. 그 대가, 하나님의 약속, 그 대가가 있다고 약속하신 것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병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갈 때 그것은 꼭 내 행복을 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그것이거든요. 아무쪼록 행복하게 제자의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참 편해서 그냥 워낙 함께 하시는 그분 함께 그렇게 제자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보며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바로 지금 누리며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사실 다시 되새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보고 따라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능력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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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